세계은행은 최근 선진국이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면서 올해의 3.2%, 내년에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이런 경제 회복이 실업률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가이라이더 사무총장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실업 인구는 2억 2백만 명 가까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실업자 수는 500만 명이나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늘어난 실업자 중 절반 정도는 동남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주변 지역과 유럽이 뒤를 이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경제 회복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폭이 미비하고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성장세로는 전 세계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8년까지 세계 실업 인구가 오히려 1,3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합니다. 세계 실업 인구 중 74.5%는 15살에서 24살 사이의 청년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나마 빈곤 노동자가 줄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노동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8억 명이 하루에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고 있습니다. BOA 영상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